띠마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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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에 묵기 하나없는 상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피식파임 띠마르띠 오빠 왜 이렇게 긴장했어? 자기 오빠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 나도 자기네 형 만날 생각하니까 떨린다 어? 저기 우리 오빠 온다 오빠 어 화정아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남자친구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화정이 오빠 제형 어? 어? 너? 아니 니가 어때 여기 아니 너희씨 너가 우리 화정이 남자친구였어? 아 뭐야 뭐야 둘이 아는 사이 아 엄청 잘 알지 내 여자친구 제시카를 뺏어갔던 나쁜 놈 아 연기통인데 자 야 그건 오해라니까 이따 얘기하자 우리 형 온다 어 형 여기야 아 예 뭐 다들 모여 계셨네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형 용주 어? 화정아 어머 용주 오빠? 잘 지냈어? 여전히 이쁘네 뭐야 둘이도 알아? 어이 용주 오빠 내 전전 전전 전전전전 남자친구야 뭐라카노 이 일이 무슨 일을 열고 두는 우연히 자 이분들이 최파타와 함께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닌 필연 운명의 데스티니 자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지원 김민수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 이해원씨가 매일 차에서 듣기만 하다가 보호라는 처음이네요 세분 반가워요 네 안녕하십시오 격하게 우리 재혁씨 키스 한번 해주세요 네? 키스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트레이드마크죠 트레이드마크 임수민씨가 민수 자켓 입은거 멋있다고 보내려고 하는데 바로 벗어버렸어요 아 입어주세요 입어주세요 자켓 그래 오랜만에 좋았는데 네 비싼 돈 주고 샀는데요 돈백 줬겠는데 예전에는 야 잘 샀다 아니 돈백 안 줬잖아요 예전에는 비싼거 무조건 돈백 돈백 돈백을 못사잖아 그렇지 아 근데 또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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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격등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예예예 좋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러고 나서 벗으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벗으셔도 돼요 속에 티셔츠도 예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민수가 요즘에 진짜 한껏 이런 패션 평론가라서 활동을 하려고 남들 이제 외부 패션 인플루언서 분들 약간 좀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사실 메이드 인 경상도 때문에 좀 힘들어요 왜요? 왜냐면 메이드 인 경상도 끝나고 오면은 저희 개인 인스타 계정으로 네 옷 어디서 샀냐고 이런 개인적인 또 문의들이 너무 빗발쳐서 빗발이에요? 빗발 맞아요? 한 세 분 세 분 세 분 한 두 발 맞은 거 아니에요?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 그래서 너무 좀 힘듭니다 솔직히 아 그렇군요 예예예 그 티셔츠도 예 지금 프리덤 예예예 예예예 뭔가 좀 그 저거 투표 투표 장려 티셔츠 같이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빠진 거 보네 예예 맞네 저런 거 위험해요 지금 총선 기간 색깔 위험해요 왜 위험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만 투표해야죠 비밀보장권에서 비밀투표니까 아니 근데 이 티셔츠가 딱 그거 찍는 그 그 느낌이랑 약간 비슷한데 살짝 다르긴 한데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입고 예예예 여러분 투표 꼭 하십시오 그럼요 우리의 권리 행사해야죠 그렇습니다 김고은씨가 어 재영님은 오늘 고고학자 같다요 아 지금 네 오늘 좀 고고학을 오늘 그래서 오늘 넥타이? 아 아 타이 스카프 어머 저 디테일 봐 오늘 좀 귀엽게 귀엽게 하고 왔습니다 어머 코디있다 코디있어 이러면서 멋있어요 사실 작년에 샀는데 네 작년에 때를 놓쳐가지고 많이 못하고 다녔어요 아우 이뻐요 이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하고 다니고 응응응 그래그래 저런거 열심히 해야돼 네 오늘도 반지도 되게 빛나네요 요거는 팬한테 선물 받은건데 웃긴게 셋 다한테 선물 받은거거든요 네 셋 다 선물 받았어요 네 저만 끼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가까이 보시면 저랑 용주영 민수가 셋 다 있어요 어디 정말? 아 저는 손가락이 안 맞아서 지금 못 끼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안 맞아요 아 정말 그러네 네네 아 팬이 주셨는데 너무 그게 약간 보기 좋아가지고 어허 정말 팬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 지영이형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트레이드마크죠 네 트레이드마크죠 오늘 트레이드마크 어디서 배워오셨어요? 네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예예예 네 네 자 송진아씨가 어떤 분이 우리 홍석찬씨 네 하도 보석함 보석함 얘기해가지고 네 아니 아니 근데 네 300만이야? 네 네 와 그저께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와 축하 감사합니다 거짓말처럼 만우절날 네 네 300만 최파타의 한 4억명 청취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네 그때 맨 처음 시작할때도 200만 그거 맞아 우리 막 하자고 네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네 맞아 진짜 그 얼마전에 피식대학 너튜브 채널에 피식쇼 티저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잭블랙 만났어요? 네 네 와 어때요? 잭블랙 진짜 에너지가 네 진짜 월크리드라고요 진짜 저희가 이제 잭블랙 형님이 저기 이제 내 안에 한국에 오신건 아니고 LA에 계셔서 저희가 출장을 갔습니다 아 예전에 갔었을 때? 네 네 아 그래도 돼요? 네 몇개월 전에 찍은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출장을 한번 가서 직접 가서 찍고 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덩치가 엄청 크시더라구요 맞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저보다 저 한 두배정도 되시더라구요 아 정말? 네 그리고 너무 귀엽고 또 저희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어렸을때부터 잭블랙을 되게 약간 동경하던 코미디 배우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했어요 물론 이제 잭블랙도 이제 그 피식쇼를 보고 뭐 또 뭐 오케이를 하는거지만 네 그 섭외할 때 어때요? 쉬워요? 뭐 여러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그 공이 들어갔었죠 맞아요 쉬운건 아니었고 저희도 정말 처음에 쩍 된다고 했을때 너무 기뻐서 저희가 진짜 거의 거의 그러니까 오케이 했을때는 일단 피식쇼에 그걸 쫙 봤을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재밌다 뭐 이런거 그렇죠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감사한게 이제 보통 어디 프로그램 중에 섭외될때 어디 친한분이 이전에 나왔었다 이러면은 조금 저희도 호감적이잖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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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할리우드 배우들은 그들이 친한 그 인맥을 타야되잖아요 네 네 다행히 조금씩 포트폴리오가 쌓이는게 그러네 그러네 한 명씩 저희가 할리우드 배우도 아쿠아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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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프렛도 있었고 이렇게 한 명씩 하다보니까 그분을 레퍼런스로 잠시만 당신 이 사람이랑 좀 가깝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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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조금씩 호감 쌓아서 당연히 좀 감사하게 섭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어 최형숙씨가 네 아까 화정언니 전전전전전전전 남친 얘기 들으니 공감돼요 저는 철원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역이 좁다보니 알고보면 모두가 한 다리씩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아 아 맞습니다 예예 아 이게 사실 어 보통 좀 작은 도시나 인구가 없는 데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학연 지연 무슨 뭐 철연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한 세 다리만 걸치면 다 알게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만큼 참 좁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맞아요 제가 경상도 한 번씩 가니까 이제 경상도 지방에 가다 보면은 혹시 조금 작은 소도시는 혹시 누구 아세요 라고 누구 물어보면 또 아는 경우도 대본에 있고 되게 신기해요 그것도 그런 걸로 또 말이 잘 풀리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피씨타임 주제는 바로 얄궂은 우연입니다 네 예상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네가 여기서 왜 나와 탄식이 나올 정도로 얄궂은 우연도 있죠 네 아 머리 안 감고 외출했다가 예전 남친 커플과 딱 마주쳤다 혹은 초딩 때 싸우고 절규했던 친구를 직장 선배로 만났다 이렇게 나를 당혹스럽게 했던 세상 얄궂은 우연들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공짜이고요 오늘 피식타임에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티백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네 뭐 얄궂은 우연 뭐 생각은 안 나지만 꽤 많을텐데 얄궂은 우연 저는 우연까지 뭐 이게 얄궂다고 하기는 뭐하고 그 이제 그 KBS 이제 공채 개그맨 중에 28개 개그맨 중에 김병사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꼬미꼬라고 이제 이제 너티브를 하고 있고 지금 멕시코에 있는데 사실 제가 저희가 다 이제 어떻게 그 얘기에요 그 얘기에요 개그맨 제가 코미디언 어떤 연습생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연습생 시절에 있었는데 제가 좀 약간 살짝 고인물이었어요 좀 오래 있었어요 소위 말해 잠밥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신입이었고 신입이 왔는데 이제 공채 시험 직전이었는데 한 한 달 전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제 터줏대감이었고 그랬더니 저는 제꺼 연습하기 바쁜데 눈치를 보더니 신입이니까 제꺼도 좀 용주 형님 제꺼 좀 봐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봐 뭔가를 했어요 보고서 제가 평가를 했죠 좋은데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해 이런 거로는 뚫을 수가 없어 그리고 시험을 쳤죠 저는 떨어졌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는 오케이 그냥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얘는 이제 거기 선배가 됐었잖아 선배가 됐고 저는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번호를 매기고 번호를 붙이고 줄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 병선이는 저를 되게 반가워했나봐요 그래서 어 형 어 형 그러니까 제가 바로 예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형 왜 존댓말 하세요 아닙니다 저 어디선 되겠습니까 네 그랬었어요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그때 너무 너무 세게 하진 않았나봐요 맞아 맞아 그리고 병선이 형이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맞아 그러니까 아휴 우리 응주가 또 인성이 좋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냥 좀 잘난 척을 좀 했다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구요 네 아무튼 그래서 어 그런 좀 우연이 있었죠 네 우연이 네 맞아 맞아 뭐 또 우리 재영씨나 뭐 민수는 없어요? 얄구준 우연? 얄구준 우연 저는 사실 얄구준 우연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신기한 우연이었는데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보급부대라가지고 막 폐품 버리고 막 이런 부대였어요 저희 사단에 있는 모든 폐품을 모아서 상급부대에 버려야되는데 그 허락을 맡아요 상급부대에 근데 상급부대에 가가지고 허락을 맡는 그 이제 병사가 어 제 동창인거에요 오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동창한테 잘된거 아니야 네 이렇게 오야 오랜만이다 과자 싸들고 가가지고 잘 좀 봐줘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 사단 창고장님이 앞으로 모든 창고에 없는 재영이를 통해서 해라 왜냐면 거기 또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는 약간 득을 좀 봤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요런 약간 요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반대가 되는 경우는 그런 인연 사람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맞아요 인연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이아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집 근처 목욕탕에 갔다가 우연히 전남친의 누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전남친이랑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 후로는 옆동네에 목욕탕 가기 아 이거 진짜 헤어졌는데 아무리 목욕탕이나 했지만 나의 알몸을 보여주니까 100%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나 네 전남친 맞다 오늘 어디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100% 얘기하는 이런 거 좀 그렇다 그쵸? 그치? 옆동네 다니는데 더 민망한 건 그분도 이제 그게 싫었던 거야 어우 야 둘 다 똑같은 생각이었구나 화정이는 왜 여길 다니냐 옆에 다니는데 거기서 딱 만난 거야 그때는 합의를 봐야지 네 김혜정씨가 네 중고 거래하러 나갔는데 직장에서 사이 안 좋았던 직장 동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거래했는데 그쪽도 눈치챘겠죠?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와 이건 진짜 이거는 이건 서로 알지 100% 알죠 무조건 알죠 100% 알지만 왜냐면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그치 100% 이럴 땐 말별로 안하잖아 네 쿨 거래 그래도 알지 100% 아직 알지 이거는 목소리만 들으면 사이 안 좋았던 직장 동료야 그리고 이 친구는 막 와서 야 나 오늘 누구랑 중고 거래했는 줄 알아? 그치 그치 서로서로 모르는 척 하더라고 제수가 나온 거였지 제수가 이러면서 야 진짜 이런 거는 와 네 자 민수씨 네 현 남편과 길에서 대판 싸우고 현 남편? 잠깐만 그럼 옛 남편도 있는 거야? 현 남편? 현재 남편과? 네 현재 남편 길에서 대판 싸우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도로 옆에서 누가 보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1년 전 헤어진 옛 남친이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너무 슬프다 이거 다 슬프네 다 이래서 현 남편이라고 한 거군요 너무 슬프다 누구한테 몰입이 됐어요? 이 세 명 중에? 저는 이 세 명 중에 누구한테 몰입됐어요? 전 옛 남편 옛 남친 바라보는 딱 보면서 왜 제가 저러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민수는? 저는 현남편? 아니 여자분이 여자분이 그치 나도 975 하나 언니 예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불행한 삶이 또 아니야 이때만 이랬던 거야 그쵸 잠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내냐면 저 남친을 다시 한번 만나야 돼 행복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잘 사는 모습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약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키스하시지 그냥 갑자기 싸우는 말고 바로 키스를 해버리면 그냥 고개를 돌려가지고 예예 아쉽네요 윤수씨가 은행 대출 상담받으러 갔는데 창구 직원이 대학 때 C씨였던 전남친이었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못 알아봤지만 저는 책상 위에 직원의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은 제 신분증 이런 걸 보고 알아봤죠 거의 20년 만에 만나서 신용상태까지 팍팍 흘러버렸대요 너무 민망하다 이게 얄궂은 우연이지 아니 그리고 못 알아봤어 그럴 수 있잖아 요즘은 성형도 많이 하고 스타일도 바뀌고 그런데 딱 그 신분증 내잖아 그 신분증이랑 생애 같은 거 딱 아 그녀야 그리고 쟤도 많이 변했지만 어머 어머 점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스타일이 제형이야 그것도 그건데 사실 제일 웃긴 게 그럼 얘기하면서 아 네 고객님 뭐 때문에 아 저 대출 받으러 아 예 딱딱 아 요 신용상태로는 뭐 돈이 안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해봐봐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 방법이 없나요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 아 그러려면 건강보험 이용해가지고 한 번 또 조회해볼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아 연체 많이 되셨네 이거를 다 먼저 완납을 하시고 그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다시 한 번 방법을 아 근데 그거를 막 어 야 이게 삶이다 진짜 아니 저는 지금 보면서 이런 사연들 있잖아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못 알아봤다고 저는 그전에는 에이 그래도 어떻게 못 알아봐 사람을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사귄 사람은 아니었는데 좀 연락하던 친구를 한 10년 만에 딱 봤는데 진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오빠 이러길래 어 예 안녕하세요 뭐 사진 찍어드릴까 뭐 이렇게 그냥 뭔 존댓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 나야 이랬는데 이 대화가 오가는데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이름을 자기 성까지 얘기하고 나서 아 했는데 그때부터 제 얼굴이 표정관리 안 되는 거 있죠 억지로 웃는 거 아 왜 안 좋았던 사람이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제 민망한 거죠 그래서 어 잘 지냈어 어 그래 근데 그럴 때 진짜 아는 척 해주는 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저는 어떤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끝까지 나를 모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대충 기억난다고 하면 되는데 어 기억난다 어 잘 가 할 수 있는데 아 절대 모르겠다고 계속 아 모르겠다고 어 성격이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 왜 이래 그러니까 맞죠 아니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런데 그냥 어 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러지 대부분 어 그리고 또 누구야 모르겠어 막 이렇게 되잖아 저도 시사회 어디 갔었는데 거기 그 이제 뒤에 리셉션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재영아! 너무 반갑게 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등치도 너무 크고 제가 봤던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제 동창인데 운동을 겁나 해서 몸이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아예 못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저를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하면서 끝까지 그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하면서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돌들 뭐 되게 친하고 뭐 정겹고 이러는데 딱 공항이나 이런 데에서 만나면 얼굴은 너무 많은데 이름을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할 때 있죠 갑자기 생각 그럴 때 어 누나 뭐 웬일이에요 누나 어디 가세요 예 아 저요 저 PC대학의 민수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그렇죠 너무 고맙습니다 아우 알지 민수야 그래 민수야 어디야 아빠랑 가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나는 걔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은 거야 되게 유명한 그룹이었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러기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공항에서 돌다가도 어 민수야 뭐 먹을래 어 먹었어 어 그래 그래 이렇게 되지 아니면 어 그래 안녕 이 차고 주어를 빼면 이름을 얘기해주는 게 참 좋겠다 30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꼭 본인 신분을 밝히고 그래서 나도 선배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화정이에요 이렇게 해요 진짜 그럼 화정이라고 말하는 빈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맞아요 가물가물 하시거든요 저포암 자 0936님이 학원을 운영할 때 원생 두 명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며 밤에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찾아왔는데요 알고 보니 한 아버님은 제 중학교 동창이었고 다른 친구 어머님은 대학교 때 소개팅으로 만나 1년간 사귄 여자친구였어요 와 세상이 이렇게 좁습니다 와 대박 그래도 학원 운영이네 원생 두 분이 다 아는 거잖아 원생 두 분의 부모님들에 와 진짜 기분 이상하겠다 너무 이상하지 아 기분 이상하겠다 근데 두 분이 결혼하신 건 아니고 각자 따로따로의 집이긴 했네요 그래도 좀 뭔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영화 같은 느낌 아닌가요 나도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 홍상수 감독님 영화 같은 느낌 어? 너? 이러면서 어디서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자 노래 들어야 되나? 시간이 어떻게 뭐 멘트로 해야 되나요 자 5058님이 아들 어린이집 행사에 갔는데 어떤 분이 너무 낮이길래 낮이길래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어디서 봤죠 기억을 더듬다 딱 떠올랐는데요 예전 똥보 시절 지방분해 주사 맞으러 다녔던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언니였어요 배 다 드러내놓고 주사 놓고 주사 맞던 사이가 학부모로 다시 만나니 참 어색하대요 아 이랬 수도 있다 거기 병원 어딘가요 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앞으로 한 20년 15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비만은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하던데 약으로 이제 먹어서 약이든 주사든 뭐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약이 만들어져서 이제 뭐 그걸 파네 만에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근데 뭐든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 그렇죠 아하 뭐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그렇게 완전히 정복이 된다고 하던데 뭐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뭐가 아쉬워요 아 제가 요즘에 라면을 잘 안 먹고 있거든요 정제탄수화물 지금 잘 안 먹고 있는데 아 좀 괴로워서 방금 그 얘기 듣자마자 어 그럼 바로 바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번 대회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꼭 빨리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비치가 수요일 야식으로 오징어 회를 추천을 했었어요 오징어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왜 오징어회냐면 금요일 날 달릴 거니까 금요일 날 많이 먹을 거니까 수요일 목은 좀 가볍게 먹어주지 그래서 추천한 게 오징어회예요 좋은데요? 너무 괜찮지 근데 그분들이 간장에다가 고추네 그분들이 금요일 날 먹어봐야 얼마나 드신다고 그치 여자들이 먹을 때 또 엄청 파잖아 아 그래요 저랑 맞아 보기엔 달라요 또 찌양님 보세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다비치는 저기 있는 여성분들은 보통 꼭꼭 씹어 먹어서 많이 먹어보여요 그치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세 번 씹고 삼키거든요 네 크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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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육 1인분 네 젓가락이면 되거든요 나는 꼭꼭 씹는데 오래 많이 먹잖아 맞아요 그 시간을 오래 걸리잖아 프랑스식이죠 프랑스 사람들이 오래 씹어 먹잖아요 그치 그치 음 본습 막 서 메시보 서 서 자 진아님이 출장으로 강릉에 갔다가 펜션에 들렸는데 펜션 사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돈을 빌려 갔던 친구였어 안 갚고구나 어머 친구야 내 돈으로 미천 잡아 이렇게 성공했구나 했더니 펜션비도 안 받고 빚쳤던 돈도 갚더라고요 다행이네 뭐 다행이긴 하지만 타이밍이 참 좀 그렇겠네 이렇게 갚는 거는 예 그치 그래도 이렇게라도 받아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갚는 건 좀 그렇다 맞아 그쵸 정말 갚았으니 다행이네요 네 빌린돈은 바로바로 그냥 갚긴 해야 돼요 자 1651님이 첫사랑이랑 맞췄던 커플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입고 다녔는데요 우연히 그 첫사랑이랑 버스에서 딱 마주친 거 있죠 제 옷을 보면서 비웃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는데 하필 그때 급정거를 해버려서 쿵 하고 넘어지기까지 지금 생각해도 크으 아 아 이거는 진짜 허둥지둥 되는 게 다 틀킨 거잖아 아 진짜 너무 이거는 별로 안타깝다 이거 커플틱 커플티 입는 거 패션학 우리 교수님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얘기는 4부에서 해주세요 네 자 4부에서 얄궂힌 인연 계속 이어갈게요 파워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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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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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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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اص 파워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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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 오늘 또 명언 나왔네요 아니 지금 잠깐 메모해도 되나요? 요즘 민수의 미국 사항 때 남자는 지갑을 보고 여자는 거울을 본다 민수 앞에서 냉수를 못 마셔 애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셔 남자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그랬을 때는 그렇죠 어쨌든 자기의 차림을 보잖아 남자는 지갑을 본다는 그 의미처럼 지금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위치인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나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보니까 여기 새 남친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쭉 펴요 약간 공작새가 날개를 피듯이 광배근이라고 그러죠? 광배근은 이렇게 선수들처럼 최대한 있든 없든 피고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당당해 보이려고 그런 점이 있죠 여자는 배를 집어넣어 아 배를 집어넣어 집어넣이지 고치운동이 힘들어요 삼칭이라 다행이네요 삼칭 다행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교회 아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아 교회에서 사귀었던? 네 교회 엘리베이터 교회 엘리베이니까 교회 엘리베이니까 저도 이제 저희 이건 엄마가 얘기해준 건데 제가 한번 병원에 있었을 때 저희 아빠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랑 아빠 둘이 서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땅을 내더니 아빠가 갑자기 표정이 너무너무 당황해 그래서 갑자기 변하시더라요 알고 보니까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었대요 정말로 몇 년 만에 만난거에요 그러면? 거의 뭐 30년 만에 만난거에요 그래도 알아봐 어 알아보더래요 너무 당황해서 엄마가 직감적으로 아 이건 전에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늘 하는 얘기가 많이 늙었더라 사람이 곱게 늙어야 되는데 곱게 안 늙었더라 하면서 욕을 욕을 다시 생각 못나도록 아버지가 아니 저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엄마가 이제 그 X를 보고 네 X를 보고 전 여친을 보고 아이고 나이들 뭐 얼굴에 다 나온다는데 뭐 곱게 산거 같진 않다 참 추억에 늙었더라 아니 자기야 내가 구제해준 줄 알아 아이고 뭐 저런 수준이었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거지 네 맞아요 맞아요 욕을 욕을 그러기 때문에 그냥 행색을 봐야돼 행색을 네 행색을 네 맞아요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어우 민수 어머님은 쎄셔 강하셔 강하셔 쎄 네 그래서 결혼하면 따로 살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엄마랑 1년에 한 번 볼거에요 한 번이요? 설날이랑 추석이 두 번 있는데 한 번만 봐 한 번 해외여행 가야죠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 키워놨더니 완전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6435님이 제가 좋아하던 중국집이 어느 날 없어져 너무 서운했는데요 저도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이사간 첫날 중국음식을 시켜먹었는데 맛이 똑같아서 보니 사장님이 그 동네로 이사가서 다시 차린거였어요 소름돋았네요 이건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운명이지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요 요즘 뭐 역세권 이러지만 맛세권이 있잖아 맞아 맞아 야 이거는 우리집 바로 옆에 누가 공원 하나 판거야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와 이거는 운무지 운무지 저도 제가 너무 페이브릿 좋아하는 몇몇 식당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그걸 못버드시고 없어진 데가 있어요 예예 아 가까워 저는 아직도 그 분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문자를 보내요 언제 다시 개업하시냐고 인연이 있으면 곧 만나겠지요 이렇게 오세요 만나고 싶은데 이분을 제가 6435님 너무 부럽네요 무슨 음식인데요? 강남에 거기 왔죠 예 무슨 종류야? 아 그 남도식 해산물집인데 정말 슬퍼하더라고요 진짜로 거기는 뭐 먹갈치부터 이렇게 해서 뭐 뭐 저기 맛집이었는데 그 산낙지를 탕탕이 쳐가서 오이를 했는데 그걸 마지막에 그 남은 거로 토화젓이랑 밥을 비워서 김에 딱 서서 으악 와 벌써 느낌이 메뉴가 회도 시키면요 회점이랑 그 왜 깻잎에다가 이렇게 양념차 묻혀준 거 있잖아요 개수를 똑같이 해서 줘요 딱딱 맞춰서 그만큼 계산적이고 그 사장님한테 투자를 해보면 어때요? 이제 피식대가 그정도 되잖아요 그럴까요? 괜찮니? 괜찮지 않아? 조그맣게 개인 돈으로 하세요 피식수산 해가지고 피식수산 먹으면 피식피식 근데 용주영이 너무나 바란다면은 또 한번 얘기해봐야죠 주영이 살짝 거리주네 개인 돈으로 하라고 왜냐하면은 고깃집이면요 바베깃집 아 해야죠 그냥 나쁘지 않게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이었던지요 긴 비행시간 형수님이랑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했습니다 형수님 건강하십시오 너무 좋은거다 이정도면 그쵸 맞죠 저도 승무원분 만난적이 있는데 승무원분을 만났다는게 말을 다시 사귄게 아니고 사귄게 아니라 사귄거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승무원분이 제 힙합동아리 선배님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재영아 갑자기 저한테 반말을 하니까 승무원분이 있어요 예? 했는데 나 아 누나 갑자기 동창회를 많이 잘 챙겨줬겠다 고추장 한 박스 받았잖아요 고추장을 볶음 고추장을 진짜 인대로 챙겨줘가지고 그 튜브에 미국 2주 있는 동안 볶음 고추장을 계속 먹었어요 네 확실히 근데 그 선호백의 규율이 되게 그 동국대가 높았던게 되게 편안하게 가야되는데 올 때마다 재영이 허리를 꼬끗이 세우고 일어나서 받더라구요 아 그래도 기내식은 일어나서 받았죠 무릎받고서 갑자기 잘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설건지도 했죠 군대에요 아이고 이예린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는데 대기실 옆자리에 예전 남친이 새로 사귄 여친이랑 왔더라구요 저는 빨리 진료를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같이 간 우리 엄마가 전남친 강아지 보고 어머 너무 귀엽다 아이고 얘 이름이 뭐에요 너 손 할 수 있어? 손 손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한참을 그 집계랑 시간을 보내시더라구요 엄마 빨리 구워주지 볼 아니지 엄마 엄마 빨리 나와 엄마 보고 있으니까 또 이쪽에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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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거기서 거기 가야지 나오자마자 문 닫히자마자 진짜 너무 열받는거 나랑 사귄대로 진짜 눕혀서 아 얘가 왜이래 아 몰라 나 뭐 칼칼 으이구 속 터져 진짜 허봉경씨가 저는 통군버스 기사님이 대학시절 남겨친구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가 더 싫었어요 어떡해 진짜 신기하다 어떡해 이거 통군버스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 어떡해 회사 통군버스니까 이건 친해져야죠 어쩔 수 없어요 친해져야 돼 탈 때마다 인사해주시지 않나요 기사님 화이팅 어떡하네 이거 거짓 컴플레인 걸수도 없고 운전이 험해요 하면서 자 광고 듣고요 자 피식이들 오늘은 뒤에 제22대 쿠키위원 선거 방송연설이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인사를 드려야돼요 아 아쉽습니다 참 아쉽네요 진짜 그리고 다다음주랑 다다음주 아주 잘한다 결석한다고요 저희가 원래 개그는 목표로 할 수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또 또 그 사실 두배샘의 더 큰 재미로 예예 그 다음주에 또 3주들 후에 올게요 다다음주 기대 많이 하세요 네 대부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요렇게 다다음주 다다음주 이렇게 하는거는 이제 좀 어디 고런데 갔다 오는건데 그런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단순 저희 일 때문에 네 자 임플란티드 키드의 감사합니다 네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서 파트원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예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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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옹 엑소 오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